네 안녕하십니까 l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131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월 10일 오후 2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후공정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적들이 3,4분기에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국내 사이트들은 검수가 완료가 됐는데 해외 사이트들이 아직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서 해외 사이트들의 매출에 대한 것은 3,4분기가 아닌 1,2분기로 아마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3,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는데 해외 사이트들이 1,2분기로 합쳐진다면 1,2분기에 원래 실적이 조조했었는데 이번 1,2분기는 좀 실적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고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보니 미래성장성도 밝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6거래일 계속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행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에 약간 이탈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아직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지지선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만 1,600원 지지선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정도 이탈은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승추세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신고가를 세운 이후에 어느정도 차익실현매물로 조정을 받고 이후에 지수가 밀리면서 큰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을 주고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 다시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기 때문에 큰 하락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정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이후에 모멘텀이 터져주게 되면 상승추세선 뚫고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 자체를 보시게 되면요. 패턴 자체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 구간들도 보시게 되면 상승추세에 이어나가다가 약간 이탈이 나오고 약간 이탈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약간 이탈 나왔죠. 그러다가 이탈 나오다가 지금 박스권 그리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추세로 전환했는데요. 지금 이 구간들은 지금 지수조정 때문에 받는 조정구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상승추세 전환하면서 박스권 그리면서 상승하다가 지금 약간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추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추세선을 그리게 된다면요. 길게 추세선을 그리게 된다면 아직 완벽하게 이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추세선을 그리면 이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주부터 만약에 오늘부터 반등을 줬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21이동 평균선인 약 2만 3천 5백원 구간까지는 2만 3천 5백원 구간까지는 회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이 상승추세선이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지지선 2만 1천 6백원대 지지선을 딛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P&E 솔루션에 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금방 반등 주면서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니 P&E 솔루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덕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요. 여기 위쪽에 AP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해드던 종목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온 실시간 리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전 7시 35분부터 실시간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먼저 이제 미국 증시나 시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에는 일단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 리딩으로 계속해서 추적해드리고 있으며 혹시나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기준 매수 가격보다 더 하락했을 때도 그런 하락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홈페이지에만 접속하셔도 열어보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하루에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모두 추천을 해드렸으며 그리고 이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한번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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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